아이 냉정함 좀만게 많이 냉정함 개같은거 아니 왜 냉정함 안주는데 이 쓰레기캐리건 답이 없다 어 담배 K 디펙트 K 컵스가 됐나 압축하다 죽어라 Just do it 죽을때까지 압축한다 죽어마땅한 뒤 담배피는 미친로봇 그 왜 담배피는 인형이잖아 음연교육할때 쓰는거 담배한테 태우고나면 나는 시껌해져 어 잠깐만 수비를 했어야지 카드 망했는데요 걸 정배님들 망하는거 같은데요 코어소울주의 벤터그랩슨 벤터 떠서 이길 수도 있어 벤터 와즙 자가스리 복수 뭐야 육강령 잡겠는데? 벤터 벤터 떠서 아니 아니 그냥 이 그냥 잡겠는데 맹중 흠 아 방전님 제발 나이스 잡았네 냉정함님 왜 냉정함 없는 디펙트는 상상할 수 없어 이거 근데 왜 또 나옴 펴 이까 이거 맞아서 쭉 정전기 영창하고 자해 공갈단 자해 공갈단 굿 어 전타 쓰자 전타 쓰면 이제 대갑죽 좀 많이 할 수 있겠네 어? 룬피? 어 룬피 룬피 근데 지금 룬피 먹으면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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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룬피 먹으면 백준네 약한데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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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기 방전 뜰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사실 떠도 뭐 아무것도 못한다 떠도 딱히 바뀌는건 없음 용기를 가지십쇼 이펙스도 있던것도 덱이라고 등반을 하는데 으음 으아 툭 툭 Shakti 툭 rattk 신호 살살해 다 죽이면 안돼 자가수리 쓰고 죽여 역장 폭풍 폭풍 애매하지 않아? 조각? 폭풍은 근데 강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역장 쓸 수 있겠다 뭐야 꺼져 하야 이쪽이 다 필멸자야 나도 알아 위쪽인가 체력은 왜 빼먹는데 저게 다 필멸자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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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 마차 던기영창하자 뱀 휴 이번 턴에 리더 때렸으면 그건 좀 빡센다 미늘 장몸 자가풀이 강 얻어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뱀 살살 맞기 컨을 해야될까 아니면 안맞아야될까 아 다 허보나 재활용 재활용 블러스 집으면 삼천원인데 잉하 잉하하하하하 당모모모모모모모 위장크림 냉빌 두개? 까비 하나는 건졌네 하나는 건졌네 언럭키라그나로크 뱀 뱀식물은 이상하리맛 이상하리맛치 잘 잡는 부상할정도로 뱀식물을 잘 잡는 이펙트 보다 왜 안강화요 음 너땜에 삼천원 놓쳤으니 책임져 홀로그램이 제일 낫겠지 아 근데 재활용도 있어야 되는데 재활용 먼저 하자 룸피니까요 아 오예 머미손 영채화 아이고 영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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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강화하냐 이거 담배땜에 안될거같은데 담배땜에 강화 못해 거절 담배 피워야돼 피까피까 아 서순 니코니코틴 할게 없네 쟤가 안때리니까 더베라 도라냐 그러고도 투사냐 뭐지 어떡하지 언기영채화 해야 되는데 영채화 영채화 뭐야 뭐야 왜 캐하캐 써야겠는데 가위에 도라미 ac 아 도라미 ac 그가 도라미 ac 오오 c 어 ㅇ 전투 한 번 더 뽑으면 이기네 재활용만 강화되면 별 문제 없겠는데 호션 아깝다 상공 미라손 근데 헬로월드 나와서 꼴받기 할텐데 어떡하지 그냥 전기 역할까 헬로월드에 고통받으면 좀 그렇잖아 미라손이라 스네코 괜찮긴 하겠지만 이제 재활용 강화하고 가는 길에 캠프는 맞네 고거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손기 역할까 어디갔니 손기 역할까 손기 역할까 이 쎄면서 약한 디펙트는 뭐지 냉정한 플러스였으면 옳았군한데 더블 규준 높다 지적 거리 recommends 짧게 야약한거야 어 도개와 석 잘 모르겠는데 어허 잘 모르겠는게 아니라 좋네 제발용 제발 드래곤 왜 강화 안해준 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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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자요 으악 드래이 게임 드래이 게임 느스겜 재활용 강화 음 담배를 못 핀다는 사실이오 마음에 들지않은 메아리 험드 메아리 써야돼 메아리 강화 안해도 되나 담배 그만필까 정전기방전 카운터 치는 나왔네 다음 턴부터는 전류 타격으로 막으면 되니까 융합 뭐야 저거 융합 융합 하하하하하하 융합도 좋은데 좋은데 좋지 않다 아이 뭐 전기 쓰자 아이구 가격도 싸네 무작득 2스택 무작득 4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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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택 이넘감 백인셋 산막을 풀피로 등반하고 있는데 왜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이펙트 편향인가 노강 터보를 집으셨군요 강화 터보를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갖고 싶었던 카드였어요 감사합니다 오 쉿 아 너무 많이 맞네 냉정안만 빨리 잡혔어도 이렇게 안 맞는건데 이렇게 안 맞는건데 에 쉽습니다. 쟤도 쎄다. 어? 소비하나 나오면. 와 소비가 원인이다. 메아리 자가수리 할걸. 근데 어차피 펜터그래프라서 귀찮네. 일제사격. 전류타격보다 더 세겠는데. 일제사격이. 넙. 냉정한. 약화 포션보다 고대 포션이 더. 체력관리 잘 되겠지. 땜. 어족은 페이즈 넘어갈때 쓰자. 아. 하아.. 헤이즈 넘어가기 전에 서야되나? 너무 센데? 한 번에 어떻게 막지? 일단 눈알 켜 놓고 서순했다. 전기 엉창했다구 생각하지? 뿱뿡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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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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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물을 모아 네네네네네네네네 트롱을 얻거라 얘긴 게초 악몸 완전 든든하네 강화된 디펙트 방할 지도 힝 어접이지 무섭지도 않다 메아리님 메아리 왜 얼알유 어디에 계십니까 메아리 뭐하냐고 빨리 나오라고 복부했으면 맞겠지 땅몸 두번 쓰면 맞겠지 못막네 이겼다 전타 두번 쓰면 잡겠지 몇딜이야 이거 힐 곱하기 길각이 아닌데 굿 언개의 신 이펙트 뇌신 뇌신 딸던구 흡연이 맞겠지 냉정함 강호할까 냉정함 강호할까 냉정함 강호할까 와 어렵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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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가 어렵다 탈락 탈락 돌리메아리? 돌나리 메아리 강호한대 있는데 제련의 축복사자 강호한댄 카드 개 많아서 돌리메아리? 돌나리? 돌나리가 제일 낫 겠지? 이제 메아리 다탐 사망 밀집 깎지마 제발 이펙트도 눈이 있다면 피눈물을 흘렸을텐데 여기 낫겠다 여기 낫겠다 자가수리 두번 써도 되겠지? 자가수리 두번 써도 되겠지? 룩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차피 펜토로 피차네 이넘강 이펙트 너무 강하다 오네 최강 미 미소봇 맹고 맵버퍼 강제 서순 이거 여기다 쓰는 거 맞지? 모션 빨까? 아니 이거 먼저 쓰면은 3스택 되는데 나중에 쓰면 2스택이니까 여기 가는 게 맞지 않나? 요거는 맞아서 냉기 영상하고 때려 히트 미 히트 미 히트다 히트 심장 재쇄 동기가 된다 아유 얼마나 오쇼 오우 서버도 두 번 들어가네 두 번이나 쓸고 싶진 않은 안은데 오십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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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진 그만해 그만해 역시 디펙트야 무진장 강행 무진장 강행 무진장 강행 124단 컴보 심장 심장 재쇄 동기가 됐나 담배 6번 마음과의 영혼을 정화합니다 정말 정화된 기분이야 정말 정화된 기분이야 정말 정화된 기분이야 당했다 감동스럽다 이펙트에 등반한 감동이 있다 2500점 뭐야 영수증왜래 영수증왜래 짭